이 표현 꼭 외우자. 형용사 문영 잘 지내? 잘 지내? 고도 점마 양? 지금 몸이 매우 안 좋아. 현재 신티 헌 부허오. 무슨 일 있어? 요우 섬 마 시칭 마? 병이 아직 낫지 않았어. 병 하이 메이 하오. 시간맞춰 잘 도착했어? 안시 다오 다 러 마? 조금 지각했어. 요우 뎐 왔러. 무슨 일 있었어? 요우 섬 마 시칭 마?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. 텐치 헌 부허오. 나는 그가 너무 좋아. 너는 그가 좋아? 니 시힄 타마? 나는 그가 너무 좋아. 내가 정말 좋아. 인풍은 어때? 인풍은 어때? 인풍은 어때? 인풍은 어때? 인풍은 어때?